킨더 마우마우 게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. 킨더 마우마우 게임은 어린이들의 다양한 발달을 돕습니다. 직관력, 언어능력, 집중력과 순발력을 키워줍니다. 이 게임의 목표는 자신의 손에 있는 모든 카드를 다른 플레이어들보다 먼저 내려놓는 것입니다. 31장의 카드를 잘 섞어서 5장씩 나눠가집니다. 더미의 맨 위에 있는 카드 한 장을 뒤집어서 그 옆에 버리는 더미를 만듭니다. 가장 최근에 생일을 맞은 플레이어가 먼저 시작합니다. 시계방향으로 게임을 진행합니다. 자신의 차례에는 카드를 한 장 낼 수 있습니다. 카드를 낼 때에는 자신의 카드에 그려져 있는 색, 수 또는 액션 중 한 가지가 버리는 더미의 카드와 일치해야 합니다. 카드 예시, 색깔, 수, 액션 만약 낼 수 있는 카드가 없다면 카드를 내지 못하고 더미에서 한 장을 가져와야 합니다. 만약 이렇게 가져온 카드를 바로 낼 수 있다면 그 카드를 바로 낼 수 있습니다. 액션 카드가 나오면 카드의 액션에 맞게 플레이합니다. 건너뛰기 다음 플레이어의 차례를 건너뛰습니다. 이 카드는 같은 색이나 다른 건너뛰기 카드 위에 낼 수 있습니다. 카드 가져오기 다음 플레이어는 자신의 카드를 내지 못하고 카드 더미에서 카드를 한 장 가져와야 합니다. 이 카드는 같은 색깔의 카드 위에만 낼 수 있습니다. 색깔 선택 여러분은 다음 차례의 플레이어가 내야 할 카드의 색깔을 지정해 줍니다. 모든 카드 위에 이 카드를 낼 수 있습니다. 동물 소리 흉내내기 모든 플레이어들은 일어나서 카드에 그려진 동물의 소리를 냅니다. 그냥 앉아있던 플레이어는 카드 더미에서 카드 한 장을 가져옵니다. 모든 카드 위에 이 카드를 낼 수 있습니다. 카드 더미의 카드가 다 소진되면 버리는 더미의 카드를 다시 섞은 다음 새로운 카드 더미를 만듭니다. 자신의 카드가 한 장 남았을 때 이를 마오라고 외쳐서 다른 플레이어에게 알려줍니다. 마오 마오라고 외쳐야 되는 것을 잊었다면 두 장의 카드를 가져와야 합니다. 자신의 마지막 카드를 내고 마오마오라고 외치는 사람이 승자입니다. 마오마오 마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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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오